성장 됐나 맨날 좋아요 땡큐 살아있는 최애 괜찮다 선수분 들어오세요 안되겠습니다 깔칭 카우치 칭킹 자 갑시다 팽킹 슬슨의 심판 밀어어어어 따라가 아 이건 좀 어렵다 오한 나? 어렵게 돼 오오오 띠깍 띠깍 아? 아니 아 저 사람이 책을 읽어버리려고 리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받습니다. 하트병 아, 엄청 치열하네.. 선수님? 왁자 네키 타고 체험해보실? 저기 러너가 촉촉파우치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촉촉파우치님 이분이 선수예요. 현존 카트리그에 나오는 선수입니다. 김민준은 이제 선수인데 대신에 이분이 막장모드를 하게 되면 만약 15연패를 하게 되면 벌칙을 하나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벌칙을 제가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15연패시 선수소개 때 제로투 가자. 그냥 해야돼. 해보겠습니다! 이야..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레전드다. 언제 경기에요? 8월 3일 날 경기 이거 만약 15연패 우리가 달성하면 무조건 봐야돼요 그나마는. 얘들아 틴키만 주시면 틴키만. 네 쉽지가 않네. 지바 앞으로 밟고. 중간에 이번 강의 스프리니였습니다. 난 또 한 번소리 안으로 탓 min 잘 지났습니다. 야야 틴키만 состо지야. 야 킹케이킹킹. 야 이거 집중해.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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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봐야돼, 댄스, 손수 오게돼, 쇠로드, 봐야지 쇠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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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공격 아, 진짜 무조건 카트리그 본다, 8월 3일 날 무조건 봐야돼 쇠로드, 맞지 말아야지 쇠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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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로드 야, 벌칙 어땠어요? 나 괜찮지? 형 진짜 방송인 아니냐? 형 진짜 방송인이지? 예 벌칙 진짜 아무섭다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미안하고 한바퀴차, 한바퀴차이 한바퀴차이 자, 지금 한바퀴차이 예, 한바퀴차이예요 자, 1연승, 정연아 지금 레전드다 그, 선수, 선수 딱 그, 할 때 수면받지까지 입어라 아, 까비 오오, 뭐야, 초반 뭐야, 이거, 나이스, 초반 뭐야 야 아, 까비 시청자, 쇠로드 야, 얘들아 뭐해 얘들아 왜 자꾸 팀킬을 해 공차려 얘들아 주인아 야, 얘들아 뭐해 이게 장난이야? 장난이죠 그래 이제부터 하겠네 먼저 한다 나이스 아 흘렸어? 예 아 괜찮아 괜찮아 강지방 있는다 강지방 야 뭐야 이게 지방가 지방 막았어? 네 역시 믿음에 강지방 믿음에 강지방 중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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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지방야 지방 한번 보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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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역시 강지방! 믿음에 강지방 안돼요? 아? 울릉 같네 중간! 별건짜요 나도 지금 더 작게 마고있다 중간! 중간! 나이스! 3연패 근데 확실히 형이 잘 피해야지 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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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가벼워요 아 그래요? 아 보여? 네 영암에서 그거 하는데 그냥 빌리도록 하고 아 그래? 네 아 내 엉덩이 아파 간다 빨간 줄 빨간 줄 예 대가리 아 까비 아 까비 까비까비까비 나이스 근데 이게 좀 에마인 것 같은데 질게 예 퍽 파반지 지눈ié 이겼다 예 공간 얘 지눈ié 못하게 해야 돼 이건 좀 못하게 해야 돼 2개 막 쓰고 잭게 뭐니 리드? 야 잠깐 바로 뒤인드인데? 가운드 뒤에 뭐야 아 잘 따라온다 인정 아 미안합니다 아 맞네 야 뒤늦게 막아야돼 이거 나이스! 어? 막았나?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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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험했다 두 원칙이 솔직히 그것 때문에 위험했어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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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뱀패 자 밀어드릴게요 응 안 밀어져 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금발? 예 나 뭐해 아 오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나 티 가야겠다 야야야야야 티 애들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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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눌렀는데 속으로 눌렀는데 속으로 눌렀는데 중간입니다 비웠다 나이스 나이스 나갔어 속으로 눌렀는데 이제 ㅇㄹ 청럴 어응? 오염패 나이스 쩔쯔쯔쯔 랩띠 오케이 아 쟤들 안 맞네 아 제대로 안개쳐 먼저 보낼게 아 까비 야 이제 좀 약간 피하는걸 습득한거같은데 먼저 보낼게 얼마이다 라차야 야 이제 잘피해 잘피해 야 잠깐 집중해 좀 위험하다 잘피해 잘피해 먼저 보낼게 하나 둘 셋 와 잘피하는데 이제 아 뭐야 먼저 갈게 바로 막아 제발 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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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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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 이겼다 와 위험했다 이거 진정? 예스 야 형이 잘 막았지? 예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이겸팬 얘들아 이제 제대로하자 예 네 안되겠다 아 이게 좀 끈질수면 뭐야 저거 집힌수면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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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세권 오세요 지금 레전드 벌칙이라서 게임 좀 집중할게요 자, 김민준 선수, 막장 모두 체험중이고 15연패 저희가 시키면 핫트리그 선수소개 때 제로투 쳐야되요 벌칙 벌칙입니다 선수소개할 때 수많은 사람들 압니다 제로투 잡혔습니다 날아라 슈퍼보드 뿅뿅뿅 1,2,2 1,2,2 실험패 까비 아, 맞을 수 있었는데 까비 공 타임이 잘 맞추잖아 나 지나갔어 아, 까비 먼저 보낼게 이거 벗기 나이스, 지민캐 안탄다 예 길러야겠다 와 오, 이쪽이야? 나이스로 장치마 나이스로 장치마 전난 둘 지민캐. JFK 나위 assemble 앗 확 났어 형 등ked 버ρ 힘 Shen 3 esp 프레임 please lat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날아갔네? 오 뭐야! 오케이 막혔어? 막혔냐 얘들아? 방금 날아갔어요 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중국어 들리는데? 무슨 중국어 방송인가? 야 이거 막아야돼 야 이거 잠깐만 야 바로 뒤에 있는데? 마지막 바퀴야 예따라 집중 한번만 야 잠깐만 먼저 보낼게 집중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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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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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와 차탈 뻔했다 이거 우와 살았다 살았다 야 사나야 뭐해 옆에서 힘이 없어 채움아 형 손절한 줄 알았잖아 형 손절한거 아니지? 나이스 나이스 아 돌겠다 지는게 이게 아무 나무 안 돼 야 지는게 뭐해 나이 터워 어 어디가 있어 야 야 야 managing 너 훈련 넋은 시간 나이스 나이스! 점프 탈게! 아 까비 나이스! 와 역시 강찍해 이대 또 찍어먹겠구나 지금께만 못하게 오오오!!! 우와 야 질뻔했어 이거 지능기 뺏으면 졌다야 이거 됐나요? 안나요? 좋아요? 되게 잘해냈어 이거 제대로 밀어! 나이스! 잘 밀었다 아 cxx 간다! 간다! 내마가 나이스 야 이거 형이 먼저 지나갈게 한번만 와가 한번만 제발 한번만 거기 나이스 이거 무조건 이겨 이거 막으면 하늘 부숴쓰게 중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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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됐어 뛰었다 이거 이제 막기만 하면 돼 아 시발 아 이거 괜찮아요 멀어 멀어요 스쳐쓰 이걸 같이 봐 아이 못 가시는 나이스 이겼다 아까 저는 이 맵에서 이겼습니다 저도 아까 똑같이 144에다가 똑같은 조건을 했어요 저는 이겼어요 오늘 희망조기 캠페인 희망조기 캠페인 희망조기 캠페인 희망조기 캠페인 들어가봐야 됐네 왜냐면 나는 무조건 151팩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난대로 희망조기 캠페인 이거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야 끝났는데 이 게임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 게이더 이 맵을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 아.. 감지마.. 전류 올라가네 아이스 감지마 아이스 감지마 중단하네 아이스 감지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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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저거가 아야 장난치지 마라 그러다 진다 심지하게 해라 PD 끝판 넘었습니다 나이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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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끝 저커리 저커리 약간은 뭐 쉽다던지, 내박히는 말이야. 와 이 맵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데. 이게 어렵거든요. 오 나이스. 희망주기 캠페인. 아 쉬운다. 안달리시는 데요? 응, 안들리시는 데요? 응, 안들어가. 응, 판? 응, 들어가. 응, 됐죠? 자, 두판 남았습니다. 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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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p. 2hp. 우왁, 지윤기 바란데. 맥믹, 조용히 해야 돼. 졸리나 잘해. 잘 됐다 이거. 기자래 이거 도리가 안좋아 기자나이스 사실 데메일과 다르다 기자비자 기자디 기자비자 기자가 기자비자 한 번만 하나 둘 셋 뿅 나이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중간 와 이겼다 이거 진짜 나 지름기 안탄다 안전하게 지름기 한 명 막아 무조건 야 사는 지름기 안탄다 안전하게 하자 빠지면 안전다 오케이 와 이겼다 오우 오우 라스트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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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poster 오우 위 뭐 일 이쪽 여 이거 이거 란 엣 저 착 자 여기 여기 내가 먼저 보낼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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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아 어? 오오오오 사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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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니면 나이스 15연패 이렇게 해서 김민준 선수 15연패 당첨 8월 3일 하트리그 대회 방송에서 선수 소개할때 제로투 쳐야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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